оз third song 올라가라 미소야 어어? 안돼! 어디가아 올라가아아아 어 올라가아 이 야뉴자식아 올라가 됐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아아아 됐다 왔다 아 아 아 에이 버려 이거 부셔 뽀개 야 뽀개 무기 들어 무기 들어 무기 들어 이거 뽀개해버려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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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부셔지네 아쉽구만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 집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집입니다 하하 하하 잠이나 잘까? 어 창문도 열고 본다 헉 안녕 창문 열고 밖에 봐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공격해 그럼 어 어 지금 나올거야? 어 야 돈 버리고 나오면 어떻게 하니? 우와 하하 어 누가 나한테 우편을 보냈나? 어 우편 보냈지 음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는데 어 어디가 뭐해 뭐해 어 뭐야 내 우편함 누구 내 끼 아닌가봐 어 돈 이거 하면은 돈이 떨어진다 계속 어 나 집 짓고 싶어졌어 여기 선탠할까요? 어 선탠합시다 어허 에어 왔다 어허 어허 맥주 한잔 마셔주시구요 어허 그만 마셔 살쪄 이거 근데 우리 아까 그 친구들 다 어디갔어? 친구들이 사라졌다 어 우와 돈이다 돈은 먹어야돼 등대도 먹어넣자 등대를 다 이걸 다 해봐야돼 그냥 모든걸 다 해놔야될거 같애 그냥 모든걸 다 해놔야될거 같애 이거 나무는 뭐 어? 나무에 뭐 있나봐? 우와 설마 열매? 헐 열매있어 우와 여러분 이거 열매도 있어요 어 돈 대박 돈 오 다 먹어 오후 어 나 이제 여행을 떠난다 비행기를 소환해야겠어 가자 미소야 비행기를 타고 저 이상한 나라로 가자 비행기 타고 깔끔한 나라로 가자 아하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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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가자 나는야 조종사 하하하 어 이게 되게 재밌는거 같은데? 어 이거 마인크래프트만큼 재밌는거 같애 썰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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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이거 같이 할 사람 샀습니다 우와 재밌다 나랑 이거 할 사람 돈 내고 사시면 돼요 15,000원이에요 지금 어 나랑 이거 집집기 할 사람 집집기 되게 신기한 게임이다 이거 스팀게임이에요 스팀게임 되게 신기해 안녕 얘들아 어 여긴 아까 우리가 왔던 곳이다 사주세요라니 님 돈으로 사야죠 나도 내 돈으로 샀단 말이야 아 이거 되게 재밌어 아 이거 진작할걸 너무 늦게 했어 어 나무 여기가 집집기인지 오일거 같은데 여기 해변 딱 있고 어 여러분 여기 집터 어때요 여기 여기 집터 괜찮지 않을까? 여기가 딱 집터가 괜찮은거 같애 왜냐면은 딱 이렇게 호수가 있고 여기 어때요? 여기 좋아요? 여기여기여기 여기다 여기다 하고싶어 자 내리자 다이빙 할 준비하세요 미소씨 내립니다 호호 오케이 내 비행기는 어디에 착지했지? 내 비행기는? 아 저기 올라가있네 좋아 나의 집이다 어? 여기 새로운 새로운 기구들이 있다 어 자동차 안녕하세요 저건가요 이거 아싸 어 여러분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자동차를 득템했어요 득템 아하 됐다 그리고 이것도 먹어놔야지 이거 이게 여러분 좋은게 길을 계속 가다보면은 새로운 아이템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템을 이제 내가 가질 수가 있는거지 어 보물상자다 이거 보물상자거든요 이거 열어야 돼 이거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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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니 뿌시는게 아니었는데 어 몰라 돈 벌어서 집 짓자 돈 벌어 다 뿌셔 그냥 내꺼 아니야 내꺼 아니야 어우 돈 진짜 잘받는다 이거 돈 벌기 되게 쉬워 하하하하 돈 벌기 진짜 쉬워 뚜뚜따다다아 야 안녕 반가워 반가워 돈 벌고 집 짓고 다가서 일단 그러면은 일단 그걸 꺼내야겠다 지금은 이 위쪽을 좀 갈아야될거 같아요 이거 좀 갈아야겠다 이거 우리 아까 멘붕했던 그 장난감 좀 꺼내야겠어 가자 자 미소야 갈자 어 잠깐만 저거 좀 타고 갈자 저거 야 젓소야 젓소 야 젓소야 안녕 야 저거 내 친구 젓소 여러분 제 친구 만듭니다 젓소야 안녕 넌 내 친구란다 자 타도 되겠지 오호 아싸 젓소 얻었다 후후 아싸 야후 새로운 동물 친구를 얻었어 어 잠깐 보물상자 봤어 여기 왜 이렇게 보물상자가 많지 돈 짓다만이 나오는데 어 여기 되게 꿀자리다 꿀자리 바삿도 먹고 어 어 이거는 근데 별로 아 맞다 야 우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집 지어와야 돼 미소야 뭐하니 집 지어 집 지어 네 트럭 어딨죠 어 잠깐 새로운 마법사 친구다 하이 스고이 하이 어어 야 맞짱 깔래 이생 아싸 새로운 친구를 얻었다 나 마법사 친구를 얻었지 마법사 친구는 내꺼다 나 마법사야 마법사 캐릭터 바꿔야지 이제 마법사 해야지 마법사 1250원 아싸 여러분 저 이제 마법사 됐어요 내려볼까요 해봐요 마법사 오 여러분 마법사에요 특수능력 이거 이 아까 키가 있는데 몽키가 오 오 F 누르면 헉 블럭 부셔요 오오 우와 안돼 내 차 부셨어요 야호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야 돈 들어 아니지 우와 우와 돈 우와 마법사 희귀지검 우와 대박이다 우와 이거 부시면 돈 들어오거든요 우와 대박 신기해요 우어오어임 나는 마법사다 하 다 부시겠다 하하하 근데 이러면 안돼 육 오 나 그러고보니까 돈이 있냐? 내 돈 어떻게 해? 2만원 우와 여기 아까 거기 같은데? 돈이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꼬시네? 잘 모르겠다 야 다시 차 꺼내야 돼 우리 우리 다시 차 꺼내서 집 지어야 돼 이러면 안 돼 미소야 한 번 사면 계속 무제한이라 좋은 거 같아요 자 아까 그 자리로 갑시다 깨끗한 자리 깨끗한 자리로 갑시다 어 돈이다 아 돈 먹고 싶어 어디 가져올까? 여기? 여기를 갈자 그래 여기를 갈고 나의 땅으로 만드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나의 땅으로 만들자 나의 땅 나의 땅 내땅이 되고 있어요 나뭄도 갈리네 이거? 어?우와 아하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이거 오예 나무 가라 나무 가라 나의 집 나의 집 여긴 나의 집 여긴 나의 집 어 이런 놈이 안됐다 이거 근데 쪼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야 미소야 이거 어떻게 됐냐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얘 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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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나 됐다 이제 됐다 됐어 우와 해 뜬다 해 뜬다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됐다 제대로 갈았어 됐어 자 내리자 됐다 여러분 됐어요 오 이제 집을 지어볼까요 음 일단 오 여기 내 펜션 내 여기는 나의 별장이야 별장을 지을거야 일단 자 별장 짓자 미소야 홀로 별장을 지어볼까요 음 우와 나의 집이다 어 저의 별장이에요 저의 별장입니다 여기는 하하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오신 여러분 저희 집 소개시켜드릴게요 일단 그냥 2층집은 아니고 2층같은 1층집인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거는 그냥 외관용이에요 왜냐면 저는 제가 직접 짓고 싶거든요 한데 이게 뭔가 집이 많아 어 야 이거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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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네 입구 딱이야 어 어 입구 우리집 입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집 입구로 오세요 어 하하 두개 해놓을까 하나 더 하나 더 됐다 우와 여러분 이거 봐봐 우와 이거 보세요 하하 안녕 우리집이에요 이게 우리집 입구구요 이제 여기다가 새로운걸 할거에요 여기다가 우와 이거는 나의 별장 하나 더 별장 하나 더 지워야겠다 별장 짓자 미소야 좋아 별장 별장은 여기다가 지울거야 저기를 쳐다보면서 세상을 살거라 간다 별장 별장 여러분 저 돈 많거든요 더 돈 많으니까 집 지워야돼요 우와 짓고 있어요 나의 별장을 오 신기해 근데 이거 좀 되게 재밌다 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느낌 그런 그런 느낌 우와 여러분 이거 봐요 우와 뭔가 있는건 다 짓고 싶고 그냥 우와 이거 봐요 대박 신기해요 우와 성이야 성 홀 대박 진짜 막 블럭 쌓는 소리나 블럭 쌓는 소리 오호 신기한데 내가 다 지었냐 가볼까 우와 감옥인거 같은데 이거 감옥이지 노래가 바뀌었어 어 감옥인데 성인가 어 여기도 들어가는 길이 있어 어 여기도 올라가는 길 오 우와 성이다 성 성이네 감옥이 아니라 우와 헐 대박 우와 우리 집 쩔어 우와 우리 별장 쩐다 자 가자 진짜 집 지으러 가자 이제 오호어 진짜 집 지워야지 여러분 진짜 집 지울게요 일단 나무를 좀 깔아줘야겠어요 나무를 이쁘게 여기다가 나의 집이니까 나무를 좀 깔아주고 벚꽃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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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유후 벚꽃나무 벚꽃나무 완성 하하 그 다음에 이거 레고친구도 하나 여기다가 내 나라인걸 증명하기 위해 레고친구 하나 만들어놔야지 여긴 나의 동산이에요 레고친구를 만들거에요 우와 여러분 제 친구 생겼어요 우와 여러분 제 친구에요 어때요 완전 신기하죠 제 친구가 어떠십니까 우와 유명한 캐릭터 같애 얘는 그리고 버섯 남자 아는 버섯이죠 버섯을 이상한 말을 했네 죄송합니다 흠흠 버섯 우와 슈퍼마리오에요 여러분 하하 우와 여러분 사탕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사탕도 하나 롤리팜 만들겠습니다 롤리팜 나무입니다 롤리팜 나무는 버섯 위에다가 버섯 위에다가 롤리팜 나무를 우와 롤리팜이다 롤리팜 우와 여러분 완전 먹고싶죠 집 위에다가 롤리팜을 나 지금 집 짓는거 아니지 나 지금 동심의 세계에 빠진 어 젤리야겠다 젤리 젤리 우와 젤리 여러분 젤리 먹고싶으세요 제가 푸딩인가 젤리인가 만들어드릴게요 제가 푸딩이나 집을 푸딩으로 쌓일거에요 우와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집이 덮이고 있거든요 우와 이게 어떻게 된거지 나의 집이 어떻게 된거지 어이 어이 집이 좀 이상한데 나의 집이 푸딩이 되어버렸는디 어이 이거 어떻게 된거지 우와 어이 진짜 실사같아 실사 헐 대박이다 헉 여기 들어가볼래 여기서 여기 들어가보자 우와 우와 쩐다 이거 부셔봐 너 이거 부실 수 있잖아 다 알아 이렇게 입구를 강제로 뚫는거야 이거 들어가자 강제입구 와 여러분들 저희 집입니다 어때요 여기서 강제로 또 집을 뚫고 마법사니까 나는 나는 매지션이라고 됐다 집 뚫었다 터널 완성 올라가자 이제 그리고 여기 올라가보자 하하 우와 푸딩동산이에요 우와 우와 푸딩 푸딩 유후 하하 우와 쩐다 이거 되게 재밌다 이 게임 어 이건 뭐지? 이건 아이스크림인가 여기다 지워볼래 우와 여러분들 이상한거에요 저거 컵케이크인가 머핀인가 머핀 우와 어 근데 이 게임 쩔어 어떡해요 여러분 저 이 게임에 중독될 것 같거든요 대박 우와 나 이 게임에 중독될 것 같애 헉 오 안녕 우와 중독되어 햄버거인가? 햄버거 같기도 하다 쩐다 이건 뭘까? 대왕라문데? 우와 대왕라무자 대왕라무는 여기서 여기 다이빙 할 수 있게 여기 이렇게 해놔야겠다 미소야 넌 여기서 수영을 즐겨요 다이빙 하면서 다이빙 일단 집 외곽을 좀 꾸며줘야겠어요 집 지을게요 잠시만요 시작해 내가 누르고 있어야 되네 내가 누르고 있어야 되네 자 이쁘게 지어보십시오 다이빙 다이빙 때 만들고 있어요 다이빙하는 곳 와 됐다 다이빙하는 곳 만들었다 다이빙 한번 해봐야지 여기서 다이빙 해볼래? 저기 우리 친구들도 저기 있네 다이빙하러 가자 어 어떻게 가 이거 어 어떻게 가지? 됐다 오 오 오 왔다 왔다 유후 수영하자 유후 안녕 마라 뭐해 여기서 어 잠깐만 어 해골이다 해골 해골 여기 해골 있어요 여러분 죽여야돼요 해골 어떻게 죽이지 어 해골 따라온다 안녕 해골 따라와봐 딘졌어 너 넌 나의 친구야 안녕 넌 나의 친구 디졌어 야 이 새끼야! 워호우! 내가 모르고 너의 주인을 어땠다. 이제 넌 나의... 어머 야! 내 우리 거 왜 죽여! 나쁜 새끼 내 말을 죽였어! 하... 내 말 죽였어 저 해골이! 아... 아 내 해골 죽였어. 죽여버릴까? 일단 이거 좀 부수자. 일단 얘가 나의 집을 망치고 있어. 나의 집을 이쁘게 꾸미기 위해 이런 아이들은 제거합니다. 어! 여기 구름도 있는데? 구름 부셔볼까? 야 미소야 구름 부셔보자. 어 안 부수지. 어... 빨리 이것 좀 부셔봐. 어! 요것도. 많이 부셔간다. 어 다 부셨다 그래도. 야 그래도... 어어! 잠깐만! 내 집을 공격하지마! 내 집을 공격했어. 어 이런... 어 됐다. 다 부셨다. 어 저기... 어 여기... 뭔가 있어. 헤엥! 안 돼! 또 나무 공격했어. 이거... 어 이거... 위를... 봐서... 위를 공격하고... 위를 공격했지... 그 다음에 여기도... 위를... 공격해서... 위로 봐서... 위를... 공격! 공격? 공격이 안 돼. 버퍼 걸려요? 어... 버퍼요? 버퍼 걸려요? 왜... 왜 갑자기 버퍼 걸리지? 이제 됐죠? 이제 됐죠? 이제 됐죠? 어? 버퍼 걸린다고? 정말? 이제 안 걸리죠?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게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집을 다시 지어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다 질까? 어? 여기? 오케이. 오! 미소의 집짓기! 여기는 입구니까... 입구는 이렇게... 어? 좀 집이 이상하게 지어졌는데? 안 할래. 다른 걸로 지열래. 야 미소야 이거 집 어떻게 질까? 어? 이거 땅 가는 건가? 이게 뭐지? 어? 뭐지? 이상해. 아 잘못 찍었어. 이것도 갈아야돼. 삭제해주세요. 제발 삭제해주세요. 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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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쭛.